아! 좋아요! 아! 좋아요! 좋아요! 저게 맥도날드가 있네요 에헤헤 방금 저도 맥너겟 4개 먹고 왔거든요 맛있겠다 이것까지 먹으면 5개가 되겠네요 갑시다 갑시다 정구 뭐야 왜 잔챙이 없어졌어 흐흐흐흐흐흫 아 그 춤이 딱으로 추네 잔챙이 기본 장착 기본 장착 잔챙이 약한 잔챙이로 기본 장착 설마 유한나 얼마만 해놓고 흐흥 크롬이요? 제가 멀리서 죽이였습니다. 요걸로 크롬이 조심하세요 땡 이거 쟤가 탑스만 어이구 뭐고 탑탑 올라가면서 어우 별의를 나한테 아이고 꽝 발라가 보시네요 발라좀 만나러 가겠네 우린 오 아야 으어. 아 그다 아이고 너무 뚜껑아 기분이 좀 안 바보 소빈 박이야 어 안 빠졌네 탑에 요한나님이 먹고 바텀으로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바텀 셋이요 아 또 한 번 아직 10초 남았어요 미리 밟고가 없네 와 덧밟고 난리났다 어 뭐야 뛰었니? 안돼 요요요요 아 아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막 던져네 바텀 은근슬쯤 먹고 있을게요 네 기다네요 제가 미드에 먹고 갈게요 야 안돼 와 내 머리 위에 인형 생겼다 아악 저도 내려가요 아아잇 들어가보죠 크롬이 너무 많아 오케 좋았다 아 뭐야 무라딘 잡촌 무라딘 머스 2피 들어갔어 무라딘 좀 약간 이상해 오 와아 와아 아래 크롬이 볼게요 계반 네 마나를 먹어야지 몰래 먹습니다 마나도 없네 오 오오 좋았다 먹었다 안되요 아우 잘 못맞추지나 탑 클리나 해주시네 오 오 나이스 훗 키웠다 어 이거 이거 노려보죠 어 저 윗크롬이 사라졌어요 아아 화살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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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화살표 됐다 아 아바트로님 좋구요 요거 드시죠 우리 둘이 먹죠 아바트로님이 먹으니까 합시다 제가 그럼 탑으로 올라갈까 네 탑으로 이대로 가서 잠시를 네 아 좋아 좋다 좋아지고 힘에 갈망찍겠습니다 왜냐 갈망하기 때문에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승리를 승리를 갈망 사랑해줬어 이 세기의 힘을 내가 신긴 어 오 어 싸우죠 싸우죠 뭐랬니까 이상한거 싸우죠 우리편도 있으니까 우리 해골도 있으니까 달라나 타빙 곧 세명 곧 네명 곧 네명 오우 무기 어구 진짜 쫓깍기네 힘을 더 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깝다 내려오시죠 한나님 와 이거 설치 오졌다 이거 설치 기사님 오졌다 벌처 옛날에 마인 깐거 같다 저 내려갔대요 아 못먹겄다 이런 크로미 크로미 오 나이스 나이스 발라발라 발라 아 나이스 불안해 얍 얍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아바투도 되게 잘하시네 감사한 것 같다 좋았다 최종병기다 최병 안먹어 우두먹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미드에 불에 세레 오오 와아아아 물바다다 캐러반베이라고 와아 파도타기하고싶다 잡채다 욕 나이스 잘하네 나이스 나한테만 빨대가 오우 아 안죽었다 우두가죠 알겠습니다 구두갑시다 발라도 아래있고 어 감사합니다 빨대가 빨대가 와아 두번에 딜해봐 탑도 먹자 미드 한번도 죽어 제가 미드를 먹겠습니다 이때 탑 저건 탑 탑 탑 다른되 였지마 니가 오오오오 네가 한번도 햇 야 쎄쎄 나이스 일 너가 거고가 데꿔지마 이거 좀 봐주세요 . 하 안돼!!! 괴롭히지 마라!!! 가볼 수 있어요. 안돼 못가!! 아아악!! 가지 마세요!!! 앞에 다 녹죠? 앞에 먹고 빨투녀님 드시고 오세요. 아 좋았다. 아 뒤로 깔는데. 오! 오! 아! 오! 아 운영초 다 했으니까 비끄럽네. 김도님 있으니까. 입만 살았곤. 오우! 오오오. 어 굴단님 오시면 한번 노려보죠. figures 특성 하나 días. 좋다. 쿠론 잡혔다'. 쿠론은mbol까? 오케이,잡았다. 꺠 Tikkekemar 예뻐 우와 뭐 불단의 소리야 부르세레를 받아라 와아아아 오셨다 따리 따리 오오 부르세레 먹고 스읍 이거 드시죠 드시고 요, 요, 요것도, 요거, 요거 한 번 덮치고 좋네요 아 아래 생겼다 이거 먹으시고 바로 아래로 오시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간다 안오네 저 그거 먹느라 용병 먹느라 안 온거야 아 잘 먹겠습니다 크롬이 아 이거 들어와 보셔 뒤에 크롬이 크롬이 안돼 가트바 아 크롬 쓸게 오잉 어 흐흫 오 좋았다 요스 요스 아 이긴다 이거 어 좋다 와우 다 빨아보고 그러는데 얍 아 좋았다 굿굿 네 쫓아보죠 여기 안돼 마티로 아이고 보이다 어 쐈다 폭탄 좋다 좋다 아우 나이스 콤보 좋았다 묵기 좋았다 묵기 이거 3개 다 먹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욕명 지금 저희 처음에 한 번 빼고는 2개만 먹어도 이게 2개 다 먹겠습니다 저는 저도 아래 먹겠습니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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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만세 아 이겼다 이겼다 와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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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